다음은 중국입니다. 식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식재료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하죠. 중국의 한 가정집에서요. 이렇게 톡톡 터지는 음식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톡톡 튀는 음식 절대로 먹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이었습니까? 그걸 먹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음식이 있었는데요.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중국의 한 가정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뭔가 펑펑 터지면서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. 톡톡 터지는 게 아니라 펑펑 터지는 거예요. 저 요리가 사실은 고구마 완자였습니다. 고구마 완자를 정상적으로 만들면 이게 동글동글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는데 저렇게 일반적으로 동글동글하게 튀겨져야 되는 것인데 왜 저게 펑펑 터졌느냐 하면 저 재료를 만들 때 고구마라든가 고구마 전분을 넣어야 되는데 칡전분을 넣었다고 합니다. 칡전분을 튀기면 저렇게 터지나 봅니다. 그래서 저 모습을 보고 현지에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요리법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집은 완자를 만들 때 폭죽을 넣지 않는다. 그렇게 농담들을 했다고 합니다. 튀김 하면 다 맛있죠. 신발을 튀겨도 튀김은 맛있다고 하는데 튀김 요리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또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아서 일단 천만 다행입니다. 멋진 결정 imagina input